안녕하세요. 고수영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둑사와의 백을 폐로 잡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실전에서 이런 모양이 나왔다. 이렇게 두지 않을까요? 이렇게 두면 만약에 백이 이렇게 받아주면 이것도 폐죠? 성공입니다. 하지만 백은 이렇게 안두고 이렇게 나서 세 점을 버리고 이렇게 살 것입니다. 이거는 흙이 만족스럽지 못하죠? 후수로 이거 먹어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 어떤 수가 있을까요?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 귀에서는 2의 1, 이 급소가 많지만은 지금은 어떻게 해요? 예, 이거 안되겠죠? 이 모양에서는 여기가 급소입니다. 흙이 일로 두면은 여기서 백이 잘 받아야 돼요. 백이 이렇게 받으면 따는 순간에 죽죠? 환격으로 100의 최선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있는 수입니다. 이렇게 놔도 안되요. 단수당해서 죽습니다. 이거는 100이 있는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이때 이렇게 나서 폐가 됩니다. 폐가 됐죠? 여기서 이렇게 둔다. 이렇게 둬도요. 이렇게 단수 쳐서 폐가 됩니다. 폐가 됐죠? 그래서 흙 1로 붙이는 수로 백은 폐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맥점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